오늘은 The Answer라는 책을 가지고 주식 천재들도 실패하는 이유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뉴욕 주민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고요. 월스트리트 해지펀드 애널리스트 출신 트레이더입니다. 맥킨즈라는 회사를 다녔고 와툰스쿨을 졸업하기도 했습니다. 유튜브 뉴욕 주민이라는 채널 운영 중이신데요. 한국인 월스트리트 해지펀드 트레이더로서 굉장히 투자에 대해서 인사이트한 부분이 많아서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천재들도 실패하는 이유 5가지 중에서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모멘텀과 펀더멘털의 균형을 이루는데 실패한다입니다. 모멘텀과 펀더멘털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잘 이루어야지 투자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많은 주식 천재들이, 월가의 많은 천재들이 이 균형을 이루는데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모멘텀을 대표로 하는 기술적인 팩터에 의지해서 지속적인 수익을 내는 트레이더를 자신은 본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개별 트레이드에서 수익은 가능하지만 큰 규모의 지속적인 수익은 불가능하다는 건데요. 펀더멘터를 보면 명백하게 매도를 해야 되는데 차트는 정반대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PER이라든지 PBR, 영업이익 이런 것들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데 차트는 점점 치솟는 이런 그림을 보여주는 주식들이 있다는 거죠. 성공하는 트레이더들은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큰 흥미를 느끼면서 자신의 포지션을 구축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포지션은 뭘까요? 펀더멘털에 투자하는 거죠. 차트가 계속 올라간다는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데 여기에 반대되는 포지션을 취한다는 겁니다. 시장과 반대되는 포지션을 큰 규모로 늘려가는 트레이더들을 보면 밸류에이션, 우리가 얘기하는 PBR, PER 이런 재무제표상의 지표들이 이것을 보고 투자를 확신하는 트레이더의 모습이 확 와닿는다고 하는데요. 뉴욕 주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모멘텀을 완전히 무시해서도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고민이 되는 부분은 뭐죠? 주가는 계속 치솟아서 올라가요. 그런데 이 기업의 펀더멘털, 즉 재무제표를 뜯어보면 영업이익이라든지 PBR, PER 이런 것들이 별로 안 좋은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완전히 무시하기에는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그렇다고 투자하자니 차트상에 너무 상단에 위치해 있는 거죠.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잘 맺는 것이 결국 성공하는 트레이더들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천재들인 투자들이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모멘텀을 이루는, 계속 주식을 사는 지표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가 압도적으로 많게 되면 합리적이지 않은 투자들도 충분히 시장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 기간만큼은 시장의 결과를 펀더멘털로 기대할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말이죠. 영업을 계속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상에서 막 치솟는 주식을 보고서 이게 완전히 지표가 안 좋아도 무시할 건 아니라는 거죠. 적절하게 시장의 흐름을 잘 타면서 펀더멘털도 지켜보면서 그 사이에 균형을 맞추라는 얘기예요. 조지소로스라는 정말 세계적인 투자자죠. 재기성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 참여하는 주체들은 서로의 인센티브와 트레이딩 패턴을 예측하면서 시장 플레이어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의 흐름이라는 것 자체가 그 시장의 플레이어들, 투자자들 사이에서 끊임없는 소통의 결과 상호작용의 결과이기 때문에 뭔가 예측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꼭 합리적이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만이 주위 시장에서 보일 수 있는 유일한 합리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예측하지 말고 대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애초에 예측이라는 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플레이어들이 생각이 다 다르고 자신의 가치관이 다르고 투자자락이 다르고 또 비이성적인 패턴까지 보이기 때문에 애초에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애초부터 시장의 모든 플레이어들은 서로 각기 다른 평안과 불안전한 정보를 매매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예측은 불가능한 것이다. 시장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대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손실 포지션에 대한 청산 원칙이 없다라는 겁니다. 손실이 난 트레이더들은 빨리 만회하려고 묵묵하게 트레이딩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의 손실을 받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가 수익이 나야지 복구가 가능하죠? 두 배. 즉 100% 수익이 나야지 복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100% 수익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보통의 투자법으로는 100%, 두 배 이상 수익이 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묵묵하게 트레이딩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일정 수준까지 주가가 만약 하락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해당 주식에 대한 포지션을 축소해야 됩니다. 손실은 언젠가 회복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시간을 계속 끌고 버티다 보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아니라 원칙에 따른 포지션 규모의 조정이 필요하다. 즉 손실이 계속 늘어나는 주식은 우리가 축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수익이 점점 많이 나는 그런 주식들은 사서 모아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투자들은 그 반대로 합니다. 수익이 나는 것을 팔아서 손실이 난 것을 사죠. 이렇게 때문에 잘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수익이 난 포지션을 성급하게 청산한다. 장기 투자를 목표로 삼고 수익률이 오를 때마다 오히려 투자 규모를 늘려야 하는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수익 실현이 급급하면 돈을 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 투자를 목표로 하면서 수익이 오르면 이걸 계속 좀 보유하고 오히려 그 주식에서 더 사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조금만 수익이 나면 팔아치우거나 아니면 수익이 난 것을 계속 갖고 있지 못하고 금방금방 팔아버리는 거죠. 이래서 이제 우리는 큰 돈을 벌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일은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성급한 매매를 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포지션 규모를 늘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 수익이 난 것을 파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사서 모아야 된다는 거죠. 50% 수익이 났으면 아 이제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팔아야지 이게 아니고 그 점점 수익이 늘어나는 그 주식을 사서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의 저점과 고점은 어차피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인 요인과 가격 변화에 휘둘리지 않고 내 투자 철학 애초에 내 투자 생각에 맞춰서 계속 투자를 이어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 펀더멘털 분석이라는 거예요. 펀더멘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 펀더멘털 하에서 어느 정도 주가 상승이 이루어질 것이라 봤으면 시장에 상관없이 그 포지션을 내가 그 철학을 내 선택을 계속 믿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보유 기간을 결정하는 유일한 차 때는 가격이 아니라 내재 가치라는 거예요. 내재 가치.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격으로 결정을 하죠. 중요한 것은 내재 가치인데. 그래서 주가가 내가 상정한 밸류에이션보다 너무 앞서가지만 않으면 내가 정한 포지션을 매수냐 매도냐 이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다. 가격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 네 번째는 투자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내가 옳았다는 확신에 집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트레이더는 수익을 보는 것이 목적이지 내가 옳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뭔가 큰 돈을 벌어본 큰 성공 사례가 있는 트레이더일수록 자신의 직관력에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과거에 이런 비싼 상황이 있었는데 결국 내가 버티고 버텼더니 결국 내 생각이 옳았어. 돈을 벌 수 있었지. 이런 과거에 큰 성공을 경험해 본 트레이더일수록 굉장히 자신의 판단에 집착을 하고 포기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게 독이 돼서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뉴욕 주민이 이렇게 얘기해요. 틀리는 것보다 틀렸음을 빠르게 인정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그래서 자신이 옳았음을 증명하지 말고 수익을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뭐 옳고 틀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언제든지 계속 수익을 볼 수 있도록 이거에 이 원칙화에 움직여야지 괜히 자존신 때문에 내가 괜히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그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섯 번째 배팅, 갬블링, 트레이딩 차이를 인지하지 못한다. 이 세 가지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먼저 배팅이라는 것은 확률과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결과 가장 승산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선택지에 승부수를 던지는 것입니다. 즉 내가 만약에 이것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면 거기에 내 돈을 걸어서 승부수를 띄우는 거죠. 갬블링은 확률과 경우의 수는 모두 무시합니다. 낮은 확률을 인지하고도 무모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로또죠. 확률은 815만 분의 1 뭐 800만 분의 1 정도 되죠. 이런 경우에서 확률을 모두 무시하고 굉장히 낮은 확률이지만 내가 1등이 될 수 있다는 그 기대하에 경직이 있는 거죠. 트레이딩은 내가 틀릴 수도 있다고 가정하고 그에 따른 해치 전략을 구상하면서 투자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내가 A라는 주유를 샀는데 이것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샀지만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해놓고 내가 이 주식에 오히려 빠졌을 때 내가 어떻게 위험을 분산할 것인지 이런 전략들을 구상하면서 계속 트레이딩하면서 투자 수익률을 높여나가는 것이 트레이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투자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하시는 투자는 베팅인가요? 캠블링인가요? 트레이딩인가요? 당연히 뉴욕 주민은 트레이딩을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식 천재들도 실패하는 이유 5가지 첫 번째 모멘텀과 펀더멘텀의 균형을 이루는 데 실패한다. 두 번째 손실 포지션에 대한 청산 원칙이 없다. 세 번째 수익이나 포지션을 성급하게 청산한다. 네 번째 투자 유연성이 부족하다. 다섯 번째 베팅 갠블링 트레이딩 차이를 인지하지 못한다. 이 다섯 가지 이유들을 여러분들이 잘 면밀히 살펴보시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아마 여러분의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단어가 조금 어이가 조금 어려운 말로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좀 곧 씹어서 생각해 보시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을 샀는데 그게 계속 수익이 난다. 그러면 그 주식에 대한 포지션 즉 분량을 계속 늘려 나가셔야 됩니다. 계속 올라가는 주식을 사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걸 팔아서 빠져있는 주식을 사는 실수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베팅인지 갠블링인지 트레이딩인지 이것을 구분해 보시고 나는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또 내가 과거에 큰 성공을 거뒀다 하더라도 그것을 계속 고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즉 투자 유연성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수익을 보는 것이지 내가 옳았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 명심하시면서 주식 투자하시면 시장 수익률과 높은 수익률 남들보다 높은 수익을 보실 거라고 확신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뉴욕 주민이 쓴 디엔서라는 책을 가지고 나눠왔습니다. 주식 천재들도 실패한 5가지 이유 이거 잘 새겨보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